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위험물이죠 말 그대로 유별 위험물 가장 중요한거죠 핵심이지 우리가 위험물 기능장화하는데 위험물 물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1류부터 6류까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미국 다른 이런 데하고 구분 방법은 틀려요 이게 재래식이다 좋든 나쁘든 그런거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거고 그건 소방기술사에서 얘기하는거고 우리는 뭐에요? 정해진 룰 이거 잘 받아들여서 잘 정리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상당히 실생활에서도 회사 근무할 때나 뭐 위험물 한두개 저장 취급 안하는 데 있겠어요? 사용 안하는 데 있겠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회사 근무할 때 유리하고 또 안전 이런 저장 취급에서의 안전 선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전판 역할도 하고 위험물 기능장 공부 좀 하시는 분이 좋다 이거죠 또 소방시설 관리사 강력한 1차 뭐 위험물 기능장 합격하면 1차 금방 붙는건건 그런데 2차 강력하게 설계 시공도 면제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건 뭐에요?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줘버려요 맨대로 취득하면 대단한거에요 대단해 그래도 안해? 여튼 우리는 인류에서 육류 결국 우리 이건 뭐에요? 주초점은 저장 취급 방법에 있는거에요 저장 취급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저장 취급을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요 저장 취급 및 소화방법 이런거 위주로 그거 위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유별로 갖다 분류해서 뭉쳐놨다 그러면 인류연물 그래서 그 인류연물 종류하고 딱 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인류연물 공부 제일 먼저 주기일필을 암기하는거고 두번째 이거에요 각 이거 각 인류부터 육류거 네모박스라고 할거에요 네모박스 네모박스 이거 이거 암기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성질 뭐 이런건 주소 듣고 읽고 하면 되는데 암기 이건 암기 안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이게 필수 암기 아니에요? 필수 필수 암기할게 꼭 암기할게 몇개가 있는데 두번째 주기일표 제가 쓴데까지 루세프 뭐 그거지 그 다음에 이거 유별 인류만 차분히 써봐요 유별 유별이 뭐야 하면 뭐에요 유별은 문제에서 유별 쓰라는데 엉뚱한거 쓰면 안된다고 유별 쓰라면 뭐 쓰는거에요? 죄인류 법에 이거 법에 있는 법에 있는 저 그대로 이거 복사 떠다 놓은거에요 유별은 뭐에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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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거지 쓰던지 제 인류 유별은 죄인류 쓰라는거에요 딴거 쓰면 안되고 성질 뒤에가서 2주, 3주 이런거 안할거에요 그냥 얼른얼른 얘기하면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유별 성질 성질은 뭐 산화성 고체 고체만 들어오는거에요 산화성 액체는 육류위협물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을 주니까 이게 인류위협물인지는 알아 염하니까 염려 뭐 이런거 생겼으니까 고체 액체 마저 틀려면 또 이상한 소리에요 인류협물에 들 있으면 무조건 고체지 뭘 그래 인류인물에 들은 순간 산화성 고체라고 산화성 있어 여기에 산화성은 뭐에요? 자기는 불연성 남한테 산소를 떠져서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성 그 의미의 산화성이 남한테 산소를 줘서 남을 산화시킨다 자기는 불연성이에요 놓치면 안돼 여튼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뭐에요 이는 뭐 품명 품명 쓰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걸 써야되 뭐 아염수산 염려 아염수산 염려 이걸 써야되 품명 쓰라는데 아염수산 나트륨을 쓴다는거 물건 물질명이지 품명 쓴다 화학식이나 뚝 써놓고 그냥 같은거 아니야 이러네 어림없는 소리 하지마라 품명 쓰라면 품명 품명은 요거 밖에 없는거에요 아염수산 염려 염수산 염려 이런걸 쓰라는거에요 그 다음에 위염등급 등급을 나눠죠 1 2 3으로 위염등급 쓰라는데 1 이렇게 쓰지마라고 위염등급은 어떻게 써요 1 2 3이 아니잖아 요 1 2 3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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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쓰라고 이걸로 아유 같은거 아니야 뭘 이걸 써 뭔 써 아유 그러지마라 이건 법 법 법 조항이라 그래요 아이 썬대로 써 썬대로 써 지정수량 이렇게 써 지정수량 지정수량 쓰라는데 50 아유 50 써 쓰면 되지 지정수량 단위 없어? 50kg 이렇게 딱 써야지 몰러서 틀리는게 아니라 자꾸 아차아차해서 틀리는 시험이 염물기능장이에요 특히 2차 염물기능장 2차 시험은 점점 지금 1차가 CPT 시험으로 되는 바람에 많이 합격자가 넘어 나오니까 2차는 실기는 자꾸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요 거기서 근데 실수를 했다 아 실수 나오면 떨어지는거에요 왜냐면 새로운거 법규에서 아무 어디서 나오는거 기출이 없고 교재도 없던거 그것이 한 적게 나오면 15점 많이 나오면 20점 나오면 만점이 80점으로 채점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 무슨 뭐 교재 있는거 기출문제 났던거 이런걸 갖다가 털컥 틀리고 단이나 딴거 쓰고 단위 써야되는데 안쓰고 엉뚱한 단위 쓰고 그럼 합격 없지 없어요 2차 실기는 우리 지금 1차 2까지 준비하는거 아니에요 2차까지 다 준비하는거에요 이론 2차 별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게 2차 이론이에요 2차 실기는 위험물기능장 2차 실기는 특히 유명해요 딱 맞추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그 틀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깔려있다 이거지 요렇게 하면 깨딱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깨딱하면 틀리고 겁이 나요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맞춘건지 최종 답이 맞는건지 왜 내려오다가 자꾸 위험요소가 톡 틀리고 톡 여기서 틀리게끔 될 수 있고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완벽해야 돼 정확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유별이 뭔지 성질이 뭔지 품명이 뭔지 위험 등급 뭔지 지정수장 뭔지 쓰라면 요거 쓰라는거에요 특히 품명 차 이게 싸움 아니에요 아까 저건 얘기했죠? 우리 소방청장이라고 혹시 어느 교재이든지 기출문제 이런건 남아있을 수 있겠지 소방방제청장이라든지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지금은 모두 몽땅 뭘로 바뀐거라고 소방청장 또 이전에 뭐에요 행안부령 안행부령 총리령 뭐 이런거 있으면 지금 전부 뭐에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싹 변경됐다 본인이 그렇게 딱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읽어버리려고 기출문제 같은 데는 오래전 기출문제는 그런거고 잘 안 고쳐놓잖아요 교재에서 근데 그걸 갖고 막 이렇게 하지마라고 당연히 바뀐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역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이게 있어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국가 위험물 제가 교재에 써놨네 아예 정보시스템이네 정보시스템 이거 좀 적어놓고 위험물에 대한 것은 얘가 정답이란 얘기에요 메탄해탄 뭐 프로판 이런 것은 위험물이 아니잖아 탄화수잖아 그런건 여기에 없겠지만 위험물 아니 이것도 위험물 관련 애들은 물질은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여튼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연소범이가 성질 뭐 이런걸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좋아하면 그게 답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그것 다 고시를 해놨는데 그게 정답이지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거기 나오는 숫자로 모든걸 어 폭발범위든 연소범위든 또는 성질이든 그거 그게 근거 그걸 본인이 알아 그걸 확인해서 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특히 폭발범위 때문에 그래요 위험물에 대한 폭발범위가 뭐 교재가 어떻고 옛날 교재 새로 교재 이 사람 저 사람 막 틀린게 꽤 있어요 대여섯 개 있어요 지금 위험물에 정답은 어디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다 있다고 확인 본인이 확인하세요 제가 다 확인해서 아까 알려드린 거예요 위험물은 저도 들어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형화탄소 이형화탄소 같은 건 뭐라고요 144로 하지 말고 152로 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다고 그럼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